그때의 한 선생님이 정말 그립네요. 지가 뭘 안다고. 본인이 더 잘 알겠죠?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.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예요. 어쭈 피해? 왜 부르셨어요, 선생님? 눈앞에서 쓰레기가 얼쩡거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치워야죠. 치워야죠. 정답, 눈앞에 놔둘 이유가 없지. 어? 이거 내 건데? 이거 제 논문 초안이잖아요. 쓰레기야, 다시 써. 저 많이 부은 얼굴인데. 네, 고맙습니다. 들어가세요. 엄마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재화출 하셨어요? 그럼요. 내 먹으면 안 돼요? 네, 수고하세요. 네. 우리 할머니, 어디 불편한 데 없으셨어요? 괜찮아요. 내일이 퇴원이야. 집에 가셔서도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. 언제든 불편하면 연락하시고요. 제 번호 하시죠. 그럼요. 선생님이 직접 찍어주셨잖아요. 자연스럽게 개인 연락처를 뿌리고. 네, 어서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우리 오늘 당뇨병 때문에 모였잖아요. 혹시 당뇨병이 뭔지 아세요? 아, 잘 아시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인슐린이 낮아서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. 병원 밖에서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한테까지 문어발시키자고. 이건 빨간 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도대체 뭐 이미 몇 개요? 안아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허가하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. 안아드려요. 옥슨터신, 옥슨터신 호르몬이 나옵니다. 죄송합니다. 저, 저, 아무 남자하고나 막. 진짜 별 짓을 다 하는구만. 역시 빈틈이 없단 말이지. 완벽한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. 아이고, 주선생. 어, 안녕하세요.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? 아니, 내가 요즘에 그냥 몸이 치뻐드득해서 며칠 쉬었다 가려고. 아, 수선생 얼굴도 볼 겸. 아, 네. 저희한테 무작정 입원을 시켜달라고 이러시네요. 특별히 아픈데 없으심 입원은 좀 곤란한데요. 다른 환자분들도 있고. 에이, 우리 사이에 왜 그래. 그렇긴 한데, 또 병원 방침이라는 게. 아니, 그러지 말고 좀 해줘, 해줘, 응? 어, 잠깐만요. 이건 언제 다친 거예요? 글쎄. 어, 갑자기 체중도 좀 늦은 것 같고. 아이, 요즘에 좀 찌긴 했는데. 에이구, 지금 내 나이에 이 정도면 인격이지. 인격. 잠시만요. 왜 그래, 뭐 하는 거야? 아, 참. 아, 땡기 이상해. 검사 좀 해봐야겠어요. 오진호 환자분 입원 수독 해주시고요. 오늘 밤에 덱사미타존 억제 검사할게요. 아, 24시간 소변 코티솔 검사도요. 네. 왜, 왜, 왜? 심각한 거야? 혹시 몰라서 검사해보려고요. 아, 들어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.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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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, 넌 써? 아니, 강남에 자기 빌딩만 몇 채라면서. 너 왜 심심함이 여기 와서 꼬장이야? 주쌤이 워낙 잘하시잖아요. 꼬장표도 다 받아주고 올려주고 하니까. 그니까 이상한 인간들이 들러붙는 거야. 사람이 메꿔 끊는 게 있어야지. 아, 저 혼자 완전 까다로운데. 김영미 간호사님? 네. 저요. 네. 선물. 뭐야, 갑자기? 취직했다며? 아나운서가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. 봐, 마음에 들 거야. 병원 아나운서 가지고 무슨... 나갈까? 맛있는 거 사줄게. 그래. 누구야? 내가 먹고 싶은데? 나 이런 자 약혼녀인데, 그쪽은 누구야? 저기, 수연아. 오해하지 마. 그냥 아는 동생인데, 이 앞에서 우연히 만나서... 너는 아는 동생한테... 이런 선물 사주냐? 아, 이거 얘가 사달라고. 오빠. 지금 뭐라고 했어? 야, 야. 오빠! 죽여 아주, 진짜. 야, 됐으니까 그냥 그거 갖고 꺼져. 못 들었니? 너 어차피 이 남자 돈 보고 잡고 난 거잖아. 그니까 그냥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고! 아, 나도 진짜 코페염수 제일 자존심을... 뭘 꺼나 봐. 이걸 그냥... 가만 안 둬, 너! 가만 안 둬, 너 어쩔 건데! 맞나?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치료비에 붙었어. 모자라면 청구하고. 주선생님. 네. 이거. 뭔데요? 오진호 환자분이 태어나면서 놓고 가셨어요. 아... 이런 걸 받으면 어떡해요? 막무가내로 떠넘기는 바람에... 하... 근데 이거... 못 줘도 못 빼곤 하겠어요. 아...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정말 안 받아... 설마 일부러 안 받는... 아! 오진 환자분이시죠? 저 달인병원 주인한데요. 아... 그럼 어떻게 해요? 알겠어요. 정 못 오시겠다면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. 네? 베스트 초이스 호텔이요? 아, 아니요, 아니요. 어쩔 수 없죠, 뭐. 네? 호텔? 그럼 그렇지. 딱 걸렸어. 네. 네. 아저씨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. 아저씨. 연락이 안 돼가지고. 에이,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.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 거지. 아, 참.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? 아, 주 선생. 정말 고마워. 어? 네. 저... 이건 정말 받을 수가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참. 내가 고마워서 그러지. 아, 주 선생 아니었으면 그걸 알 뻔 했잖아.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그렇지 참. 죄송합니다. 일단 한번 거절하는 제스처를 보이고.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. 어쩔 수 없다는 듯 받는다. 선수네, 이거. 아이 참. 아이, 좋아요. 그러면 우리 저기 이왕 만났으니까 식사 나옵시다. 뭐 좋아해요? 여기 7층에 일식집 괜찮은데? 아, 아니요.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가세요. 아이, 저기, 저기. 아니, 그러지 말고 가요, 응? 아이, 이러지 마세요. 아이, 왜 그래 자꾸. 수 선생 고마워서 그러지. 아이, 씨. 저기. 오늘은 일단 먼저 갑니다. 네, 네. 아, 저, 저. 이건 가져가셔야죠? 아니, 이거는 일단 주 선생이 가져갔다가 다 주네, 응? 아이, 나 지금. 나 저 사람한테 한 번 더 들키면은 이번엔 완전 의원당한다고. 제가 풀 거냐고. 며칠 말미만 주시면 안 돼. 아니, 아니. 사모님이세요? 근데 뭘 들킨다는 거예요? 저, 제가 뭘. 아유, 제발 사정 좀 봐줘요, 예? 알았지? 우리 먼저 가려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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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아유, 아유, 씨. 아유, 씨. 아유, 씨. 뭐야? 꼴 진짜 우습게 됐네. 네. 아유, 아이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